누구야? 너 여전히 피아노 괴롭히는 건? 인하야 너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? 이래도 되는 거야? 내가 언젠지 연락하고 왔었나? 멋인 척하긴 해. 이제 보성악기가 아니라 보성그룹이 되는 거예요.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. 보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찾으셔야죠. 이 사람은 유지호?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유지호? 주세요, 제 악보. 다들 가만히 있지 못해! 일단 악보들은 처먹었다는 질란 말이야! 하서윤. 우리 아빠 여전하지? 기억하세요?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던 사람? 아무것도 몰라! 난 몰라! 안돼! 죽으면 안돼 할머니! 이 세상 어느 천지에서 사랑받으면 살 수 있겠어? 난 내 쫓긴 놈인데? 난 그런 놈인데? 내가 왜 너를 구하지 않고 지옥을 구했는지 그 이유 말해줄까?